반갑습니다. 에어선TV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생활과 시험기간으로 인하여 TV조선 24회와 25회 출연하지 않았던 전유진 양이 5월 31일 26회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어머니 김진숙님과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 18회에서 아버지 전용근님과 함께 남진님의 가슴 아프게를 불러 많은 시청분께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이번엔 어머님의 흥의 하늘을 치를 대타합니다. 전유진 양이 26회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출연하면서 6월에는 여러 행사와 방송에도 출연합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 새마을 광장에서 펼쳐지는 경북 힐링 콘서트의 영탑 별사란, 황기동, 이지효 등과 함께 무대에 섭니다. TV조선 6월 5일 방송대는 스타타큐 마이웨이에서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의 주인공, 클래식과 가곡을 접목한 국민가요, 향수를 부르신 테너 박인수 교수 편에 전유진 양이 출연합니다. 전유진 양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연장과 브라운관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